드디어 주문하러 왔어요 저녁에 여러분의 꼭 한번에 찍어주세요 정신이 너무 많아요 도착해서 좀 더 잘 먹어요 도착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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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도착할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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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원 자 пост 정신 travel 일부 다른 소개를 찍어놓잖아요 점점 더 부족하네 거기서 자세히 터뜨름 도착 임산부 동그라미 배 임부수영복입니다 뭐 그렇게 배를 확대해서 찍어? 확대 안 돼 고프로 암흥으로 확대해봐요 들어가봐 물 은근 차갑다 밸만 살짝 담가 봐 수영하고 싶어 했잖아 오늘 날씨가 별로 춥지 않다 아 시원해 시원해 개춘해 제 최악입니다 여러분 여기나 해야겠어 어? 여기나 해야겠다 나도 편집이나 하고 해야겠다 진짜 예측이야 예측 아니 그 예보가 손질려 아 이번 거제 여행이 정말 힘듭니다 보통 저희가 항상 대체제가 있어요 저희가 영국 여행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되면 여기 가면 되지 실내 여기 가면 되지 이런 대체들을 이미 다 써버렸어 안 열어 안 열어 그리고 오픈을 지 맘대로 안 해 날씨가 너무 좋아지니까 확실히 기분이 좀 좋네요 그쵸? 내일이랑 내일 모레 좋은 거 같아 그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앞으로 저희가 남은 거제랑 풍경 여행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좀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외도랑 앞으로 남은 날들만 좀 맑아도 기쁘게 여행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끝났다고 했는데 비가 또 와 또 와 앞이야 보이지도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역대급으로 안 보여 길이 안 보여 어디로 온 거야 내가 진짜 역대급 운전이었다 그치? 길이 안 보여 뭐야 이게 왜 이래 왜 이래? 내가 생각해도 안면도 차차는 효과를 버금간 주위에 차도 없어 심지어 따라갈 차도 없고 아 이번에 한 30분이예요 산길이라가지고 안 보여 안 보여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술을 또 쳐먹어가지고 아니야 오늘 그렇게 흔들지 않았는데 난 짐 빠지는데 짐 빠져? 옆에 있으면 원래 더 긴장해서 들어가서 좀 쉬자 프라이빗하네 원래 프라이빗하는 데는 아닌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인데 차별 별로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못 들어가겠어? 겨울이 너무 차가운 거 아니야? 그렇게 차가운 거 아니야 내가 차가워지 내가 그렇게 찬물도 아니야 사실 그렇게 찬물 아니야 오늘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냥 갓쪽까지 들어가면 돼 저거 진짜 아파 시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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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아 진짜 아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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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